안녕하세요, 어나이더클래스 MC 백호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한 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익숙한 곳일 거예요. 보여주세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오순영입니다. 네, 오늘 저와 챌린지를 함께할 우주소녀 여러분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3월에 쪼꼬미 여러분들이랑 이제 만났었어요. 맞아요, 바꿔요. 네, 그때 이제 팬분들이 너무 동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반응이 엄청 좋았고요. 그리고 기부 100% 달성했어요. 우와, 딱! 네, 그리고 이번에 우주소녀가 컴백을 했어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 누가 하나요? 여기, 여기요. 네, 저희 이번 우주소녀 스페셜 싱글 앨범 시퀀스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요. 타이틀곡 라스트 시퀀스는요. 저희 우주소녀의 2막을 열어보겠다는 저희의 열정이 담긴 아주 신나는 팝 댄스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안무 어려운가요? 포인트 안무? 쉬워요. 아, 쉬워요? 네. 제가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쉬워요, 쉬워요. 오른손으로 뺨을 해주시고 고개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손 올리고 볼에 두 손 올리고 눈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실향 몇인가요? 실향 몇인지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주시면 돼요. 1.5 1.5 음악 주세요! 1.5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챌린지를 하기 전에 저희가 팀을 나눠야 돼요. 이제 여기 탁구공이 있고요. 파란색.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눌 건데요. 우주팀과 소녀팀으로. 피크. 죄송합니다. 아, 너 보고 했지. 둘, 셋. 우주! 파이팅!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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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파이팅! 파이팅! 이 정도.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볼 텐데요. 일명 먹게임입니다. 와! 챌린지에 이긴 팀이 먹고요. 실패하면 먹지를 못해요. 아, 게임하고 와서 배고파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목살. 와! 자, 이렇게 목살 있고요. 껍데기. 껍데기 있고. 껍데기 콩꼬물도 있대. 콩꼬물 있어요. 대박. 쌈장 있고요. 제대로 준비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우리 팀이 구우면서 먹으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아, 이긴 팀이 굽고 진 팀이 먹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구워서 먹으면. 그러니까요. 이기면 네가 구워서 네가 먹는 거고요. 진을 못 먹어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네. 화면. 주세요. 와, 가영 씨가 제일 빨랐죠. 자, 우주 팀이 갑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안무 영상이 남아있는데 다행이다. 아, 이게 안 될 거야? 잘 끊을 것 같아요. 다영이는. 다영이야. 대체할 마라 단어가 없다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우주 팀 성공. 다행이다. 뭐야? 맞게 구원아. 근데 이것도 맞춰야 되잖아. 등 돌릴 거에요? 왜요, 왜요, 왜요? 손 돌리죠, 손 돌리죠. 왜요, 왜요, 왜요? 올리고 시작하죠? 아, 올리고? 자, 다음 하면. 다행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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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꽃대기까지 다 올렸구나. 옆으로! 옆으로! 어, 루다 씨가 왜 거기다 있어요? 옆으로! 정답! 잡고! 아, 정답! 정답! 다음에. 액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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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버려버려 진짜 맛있어 한 번쯤 아 아 맛있겠어 빰빰빰빰빰빰 1라운드 와 옆으로 한 번 와 와 자 소녀 팀 그대로 계세요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얘 얘 안 나가요 맛있게 난 웰던 좋아해 너도 웰던이야 난 미디움 웰던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정답 아니요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네 화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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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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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맞아? 여기 아닌 거 아니야? 우리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우리인가 봐 우리인가 봐 지금 소녀팀이 하고 있어요 소녀팀이 아 아니 우주팀이 우주팀이 자 뒤에 회식이에요 뒤에 회식이에요 뒤에 회식이에요 자 소녀팀 성공 우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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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우주팀 성공 우주팀 성공 맛있다 우주팀 성공 우주팀 성공 우주팀 성공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노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오오오오오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 깜짝깜짝 놀란 나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다 추고 있어요! 아 여기다 추고 있어요! 아 여기다 추고 있어요! 저기 집게들도 춰요! 춤을! 자 아까 이거는 너무 다 잘 추셔가지고 1분 동안 시간을 잴게요! 다 같이 주세요! 시작! 안 익었다고 그러지 안 익었.. 왜이렇게 생겼어? 셀게요! 아 학생이가 좋아 학생이 안 익었잖아 다음 문제 주세요! 시작! 정답! 연정 씨 빨랐어요 하나! 와우! 보라! 강렬 손아치 문제가 팀이에요? 네! 우주팀 성공! 맞아! 아유, 선아 씨 혼자 다룰 수 있었어. 네! 여러분 더 K-POP에 오셨군요? 그렇다면 어나더클라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았죠? 쏘니아! 댓글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XCC 깔았어요. 방금이 틀린다! 소녀팀 성공! 2번째 게임 갈게요. 방금이 틀린다! 소녀팀 성공! 2번째 게임 갈게요. 2번째 게임 갈게요. 먹어봐. 언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먹어봐요. 둘 더 세게 한대요? 자 저희가 노래가 500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1번부터 500번까지 자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200번! 200번 할까요? 네 200번 노래 주세요 빠르다 빠르다 숨혀야지 숨혀야지 카메라 숨혀야지 가영 씨 나오세요 가영 씨 나오세요 나는 나인걸 누구도 대신하지 마라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내가 아니야 내 모습 그대로 난 날 하고 싶어 포장팀 성공! 구워 구워 얼른 구워 아 105번 주세요 자 105번 노래 자 105번 노래 주세요 안 하셔도 하는 거죠? 앤, 아! 마디 아! 아, 아! 아, 아! 뱀 Sea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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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 나를 포기했어 너만 사랑했어 그것만으로 더 부족했어 나! 가보처던 내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너 없앤 살 수가 없어 제발 날 도와달라고 애원하냐 붙잡고 싶어 이 시선 적나라 들고 나와가지고 내게 이럴 수 있어 225번 하자 자 225번 노래 주세요 비밀이 하자 아니야? 비밀이 하자 뭐야? 안 돼 우주갈 비밀이 하자 비밀이 하자 아직 안 돼 숨겨둔 내 맘이야 아직 널 모르겠어 솔직히 겁이 났어 배불러 아 배불러 그만 먹어도 돼 우리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면 안 돼 1번 노래 자 1번 노래 주세요 대박 공연 대단해 5번 노래 4번 노래 9번 노래 3번 노래 5번 노래 4번 노래 4번 노래 난 빌고 빌어서 니까 니까 불행하라고 난 빌고 빌어서 니까 니까 불행하라고 속상해서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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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랬어 Yeah, I'm with so good, good Yeah, I'm with so...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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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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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씨가 여기 틀린다! 네, 제가 했어요! 다음 노래 몇 번 할까요? 110번! 110번! 주세요! 소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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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만나지 말란 내 말 결함도 말란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정이 너 정이 너 정이 너 지금 지금 바로 전화 줘 날 울리지마 오죽은 성공! 애인 있어요, 그런데 애인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 노래 막이 아니에요 길은 다 빨리 셨죠? 그냥 한 유리 구슬처럼 못 잊지 마 뚜벼한 유리 구슬처럼 못 잊지 마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거야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널 만지 도라지 않도록 대만이 더 비춰질게 왔다! 소녀님! 아, 끈질 못하겠어 소녀님 성공! 아니, 소녀씨가 근데 가만히 있다가 발만 이렇게 한 번 뚝뚝 차고 도라지 사랑해 널 만지 사랑해 사랑해 널 만지 도라지 또 뒤에서 이상한 춤 추고 도라지 사랑해 널 만지 점점 제가 감성 보컬인데 계속 포인트로 가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2번! 자, 2번! 2번 노래 주세요! 그냥 이어폰곡이 아니야? 아니, 한 분 어디 가졌어? 야, 모르잖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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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많은데? 아, 회수 자리 안 왔어. 아, 이거 뭐지? 아, 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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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있었니 내가 더 믿어 별이 될 것 같다고 소녀팀 성공! 술을 진짜 잘 못 마시는데 마시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이번 챌린지 승리는요 소녀팀입니다 얼큰한 복장 정도입니다 라면사리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얘들아 몇 불어 분량 충분해요 너무 귀여워 너무 초콘다 산소 같은 너 뭐 같은 너? 버리는 거야 아니 버리는 거야 다시 10 쟤는 영혼한다 10 조선 과잉 우리 결혼했어요 5 4 4 4 우리 우주소녀 이것도 한번 써보자 Change for the world 우와 나에겐 무대란 뭐가? 뭐라고 생각해 놀이터야? 그러면 놀이터 인터넷에 자주 검색을 하는 단어가 뭐야? 우주소녀 라스트 시컨스 라스트 시컨스 라스트 시컨스 최근 충동 구매한 쇼핑 아이템은? 나 있어 패브리포스터 아 나도 디퓨저 나는 마그네슈스플레이 이거 근육통에도 빼 뚜루뚠뚜뚜 아 진짜 빼곡받고 싶다 캣은 내게 어떤 존재야? 심장 아 짧아 짧아 원동력 원동력 맞아 원동력 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왕이 함께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건강하자 오래오래 함께 끝났다 어? 모두 손육통의 다른 클라스를 지금 보고 싶다면? 짜란 둘 셋 우주 라스트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네 여러분 어나더클라스 우주소녀 보러 오셨죠? 그렇다면 저희들과 국내 버스가 함께하는 식소위생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매일 70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안전하지 않은 물,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의 원인입니다 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전세계 무려 20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저희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면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여러분의 이름과 우주소녀의 이름이 함께 있는 바로 이것! 아까 저희가 열심히 쓴 거 아시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부 응원 모트를 드리고요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께는 우주소녀가 준비한 엄청난 선물을 듬뿍 쏩니다 바로 이것! 감사합니다! 자,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착한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 고고! 여러분 착한 챌린지 꼭 우리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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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